사람들이 나란히 줄진 거리, 가게 앞에 나와 호객 행위 중인데, 이 남자는 뭔가 뒤집기를 반복한다. 다가가 뒤집던 물건 정체를 살펴보니, 어허라 석세에 몸을 맡긴 멸치들일세.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 이용해 손님들 제발로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인데. 2만원짜리는 조금 크고, 2만원짜리 큰 거 몇 마리인데요? 큰 거 20마리, 20마리, 25마리 됩니다. 좀 이제 손님에 따라서 양도 많이 드리려면 내가 또 내 마음이 많이 드리고, 기분 좋으면 더 많이 줘요. 멸치, 아 몇 자식? 네, 하나 다시 보고 있습니다. 네, 몇 자식이요? 있습니다. 네, 좀 더 맞게, 누가 더 맞게 잡혀야 되나? 지나가던 남자, 아주머니가 건네는 멸치 한 마리 통째로 입에 넣는데. 기가 막히지요? 지나가지요. 마유. 맛있어요? 진짜 맛있죠? 응? 맛있죠? 아주머니 멸치 한 마리 더 건넨다. 한번 자세히 보이소. 우리 택시, 택시 달리고 있는데? 택시 기다리고 있단 말이든, 한 자국을 다시 와서, 엄마. 아무나 줘나. 아무나 안 줘나. 네, 잡지. 네, 네. 한 마리 하고 가서. 음, 맛있네요. 응, 맛있어. 어휴, 정말 맛있다. 고래 이모. 생거 주시모. 네, KBS? 채널A요. 채널A? 채널A. 일본사람. 아, 일본인이시구나. 메자시. 메자이요. 맛있어요. 멸치, 일본인 입맛까지 사로잡았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as Largeman. 그렇지éralA고요.